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능특강 5강 8번 다음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떤 바로 이제 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 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쳐놓은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빈칸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겠지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재는 바로 딱 나와 praise, 칭찬이지 자, 칭찬인데 관계사 바로 들어갔다 roses, 기쁨과 자부심을 아기와 and toddler toddler 하면 막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애기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칭찬이 can have very different effects 매우 다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나이든 아이들에게는 특히 어디에서? 특히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실에서니까 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학년기의 아이들에게는 매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매우 다른 영향이라니까 어떻겠니? 좋은 영향이겠니? 나쁜 영향이겠니? 지금 앞에서 애기하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는 기쁨과 자부심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칭찬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연구한 사람은 이제 등장시키지 When Roy Baumeister studied the effect of praise 자, Roy Baumeister가 그 칭찬의 효과를, 영향을 연구했을 때 그는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걸 발견했을 거야 뭐를 발견했지? It generated more anxiety 그것이 더 많은 불안감을 만들어낸다고 뭐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서는 즐거움보다는 더 많은 불안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좀 새로운 정보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불안감을 만들어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이들 해놓고 accustomed 해가지고 이게 PP였지 당연히 후알이 생략돼 있다 그럼 얘 어디까지 가냐면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러면 뭐에 익숙한 아이들이냐 칭찬이라는 배경소음에 익숙한 아이들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막 너무 칭찬만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칭찬만 듣는 아이들 그치? 그런 아이들은 selbst become dependent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칭찬에 칭찬에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initiate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칭찬에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칭찬 안 하면 어떤 일을 시작 안 한다 얘기네 자 그러면 또 그 구체적인 예를 볼까? 한 아이 어떤 아이냐 was accustomed to the classroom praise 그 교실 칭찬에 익숙한 이 아이는 spent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는데? focusing on a project 그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프로젝트에 집중을 잘 못하네 집중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곧 멈춥니다 그 작업하는 것을 그러니까 공부, 연구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왜 멈추느냐? to wait for the teacher's assessment 바로 선생님의 평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한 1번부터 5번을 푼다고 치자 그러면 1에서 5번까지 딱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맞아? 근데 다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우와 잘했네 선생님 칭찬 한 번 듣지 근데 1번 풀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만점 아유 잘했다 2번 풀고 아유 잘했다 그럼 뭐야? 5번이나 듣잖아 그치? 그거 들으면서 막 좋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력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작업을 멈추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은 뭐하는 것처럼 보인다? seems to hinter concentration 바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칭찬의 문제점 어떤 불안감을 일으킨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움보다는 그리고 칭찬은 뭐한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 얘기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absorption, 몰입이지 한 과제의 몰입 자 몰입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과제의 아이들의 몰입하는 것 몰두하는 것은 seems to be disrupted 방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상기자에 의해서 해놓고 요 넷은 동격의 넷이다 바로 reminder 자 상기자 밑에 붙는 동격이지 보충절이지 어떤 상기자냐 누군가가 was watching, 지켜보고 있다는 자 왜? 널 칭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상기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제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다 when they were singing 그들이 노래하고 있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공을 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냐 여기 deep skills 밑에 run on autopilot 돼 있는데 이 run은 pp형이야 그러니까 작동되어지는 기술이야 어떻게? on autopilot 하면 자동으로다 자동으로 작동되어지는 어떤 깊은 기술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것이든지 할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동하는 깊은 기술을 포함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그지? 그들의 수행은 was particularly badly affected 특히 나쁘게 영향을 받습니다 칭찬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래할 때 악기 연주할 때 수영할 때 공 때릴 때 그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 깊은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언급한 이거야 노래 악기 연주 수영 그 다음에 공 때리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수행은 특히 나쁘게 영향을 받는다 칭찬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히 막 악기를 하고 수영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너 너무 잘했다 잘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칭찬이 나쁜 거의 예 중에서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 우리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순서 문제나 그렇게 문장 넣기 문제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빈칸 문제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글이라고 하겠다 전체 구조는 이거였다 칭찬 아이들하고 유아기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안 좋다 이러면서 그 안 좋은 게 뭐 어떤 면에서 안 좋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첫 번째 더 많은 불안감을 만들어낸다 칭찬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 그리고 이러한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까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런 기술을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더욱 그들의 수행이 나쁘게 영향을 받는다 칭찬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짓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빈칸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진 부분이 있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리 잘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